저 판도라 휘갈기 마술 칼날 뭐지? 왜 이렇게 잘 나왔지? 뭐 핸드메이드 덱인데 거의 호호 으아 으아 하하 하하 아예 거의 직접 짠댁이 나갔는데 어떡하지 근데 기적이 없는 기적이 없는 기적이 없는 맞춰 어떡하지 왜 Ira 흠흠흠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운데 거 될걸. 별 상관없었네. 박스. 사색. 실과 바늘. 웨슨. 뿔거리. 나중에 가면 뿔거리에 발동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원턴 킬의 향기가 난다. 원턴 킬의 향기가 난다. 판도라에서 아니 무슨... 판도라에서... 직접 만든 덱이 나와. 아멘 아멘 신성모독 신성모독 넣어도 되긴 하겠다 휘갈김이 있어서 응, 안써 트롤라베 소주? 트롤라베로 돌릴 카드도 별로 없다 시간에 뭐래 돌려버릴까 눈,수양,모래 이렇게 돌릴까? 아 마술 칼날 꺼지라고 왜 자꾸 나오는데 일단 엘리트 4마리 가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교훈망치의 각이었네 아 아 아 음 엔시카 엔시카 고통받으면 감당 안 되지 와 그냥 지노만 넣어도 47 넘어야 부복 뒷처리 말살 기도 기도광휘 그냥 추월이랑 마요 좀 줘 병갈김 병갈김 도라인 병사는 병 na 현실집에 병갈김이라 그냥 심심풀이로 현실집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안 넣는게 더 셀 것 같긴 전등도 너무 좋다 승부조작의 연장 제발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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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지울 거 없는데 분화 지울까 근데 분화 있어야 분화 격분 되는데 방금처럼 마술칼날 마술칼날 때문에 현실집에는 없는데 분화 지우는게 낫겠다 강호할게 없다 강호할게 없다 말살검 딜과 상윤 강호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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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강호할게 professional 지금 드로우가 억퀴 없네요 갈빈 원턴킬 나는 애들엔 상관없는데 그 다음 애들이 지금 추월 마요 이거 연꽃 떴으면 마요는 필요 없고 추월만 나온댑니다 왼쪽 3엘리트 길러가죠 잡몹한테 맞을 것 같으라는댐 예쉬 거즈같은 놈들 드로가 지금 급하긴 급하다 거즈같은 놈들 일곱번 줍니다 아니 드로우좋아 이거 이러다 일 한번 터지겠는데 너무 불안하네 원턴킬 나올때까지는 상관없는데 서순을 이겨내는 강력한 듯 순서는 약한 자들이 나와 지키는 것이다 내가 순서를 만든다 진짜 계속 추월도 없고 계속 마요도 없네 불안한데 하다못해 저거라도 나오던데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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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주다가 두개 주내 손절로 심장 대비까지 끝 미라손까지 아 미쳤나봐 아니 왜 갑자기 갑자기 여기부터 다 주지 추월 추월 손절 미라손 추추손미 병폭 필요없는 이유가 어차피 다 뽑거든 다 뽑아서 필요없음 다 뽑아서 필요없음 탈팽이 네등분되죠 탈팽이 네등분되죠 백성맞춤 손절 빼 된다 말린다 슬은 으음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소시였어 그루룩 어 방금 몇점이었지? 점프 내기 할라는데 몇점인지 안봤네 2,7,1,6점이었다고요? 그러면 한 3600으로 걸어야 되나? 마키나무의 추월 강호할 게 없다 추월 두 장이라 할인이 안 돼 그리고 추월은 두 장 써야 되기 때문에 선신 가르기 병복서 드로보셨나 왔으면 좋으실 텐데 관절 보수기 이제 필요없지 아니 광휘 빼자 차라리 근데 이래도 말릴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이거 말릴 수 있다 충분히 아닌가? 말릴 수 없나? 심장이 상태 이상 다섯 개 넣는 턴에 말릴 수 있잖아 아니 심장이 상태 이상 다섯 개 아잇 오케이 배 그러면은 고요함 넣어서 아니지 고요함 넣을 필요는 없지 아닌가? 아니지, 널 필요없지. 네, 맞나요 이거? 완..완넘이잖아. 아, 됐다. 앗, 써줍니다. 마술 칼날 저거 0코에서 써도 마술 칼날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격분이 앞에 들어가서 요렇게 하면 관리가 되긴 되는데 아, 말살 공격이 있었다. 근데 여기서? 알아먹을 수도 있다. 뭐야, 실력형. 뭐랄까? 너네네. 너네네. 너네네네. 너네네네. 너네네네네네. 너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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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는 3600점 이상일까요? 미만일까요? 65대 35 이상 야 딱 26점 차이 난다 뭐 하나 못했으면 이 점수 안 나왔는데 야 이거네 이게 범인이네 다른 애들 다 20장 쓰기 전에 죽는데 심장에서 20장 썼네 티백잉 한다고 다른 애들 20장 쓰기 전에 죽는데 콘보 이거 승선 점수 받으면 50점 짤려서 근데 이게 딱 2배는 아니네 또 이게 딱 2배면은 이거 곱하기 2하면 이거여야 되는데 아닌가? 아 하트브레이커가 아닌가? 아닌게 아닌가? 아닌데 50점 차이는 아닌데 잘 잘 모르겠음 잘 모르겠음 하트브레이커랑 광속이 안 받는건가? 잘 잘 모르겠음 창방이 50점 심장이 250점인가 보네 그게 맞는 듯 암튼 넘었다